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토바이 하나 야 차량 어디있는데 에잇 야 참 너무한거 아니냐? 겁나게 멀리 있어 엄청 텁대요 지금도 더운데 더 더워져 아 한여름이 정말 끔찍해 아 상상만해도 싫다 어 나도 농구같은거 한판 미니게임같은거 농구나 아니면 이런거를 좀 해놓지 스파이더 로봇은 재밌긴 하던데 자 자 가자 야 오토바이가 오토바이가 그냥 처음 배달한거보다 좀 좋긴해 근데 너무 너무 잘뜬다 차체가 너무 가벼운거 같은데 오프로드라서 그런가 오토바이가 오토바이가 오프로드꺼는 차체가 좀 가볍게 되어있죠 안 부딪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너무 잘뜨는데 중량감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는거 참 신기하다 왜요? 왜요? 안 부딪치게 하나도 이러한게 안 부딪치게 하내여 아 그래요? 여긴 벙커가 아니라 아예 떨어져있는 선 같은 곳이군요 지금 화질이 다 안좋나요? 너무 안좋으면 지금 방 방을 한 번 다시 파보던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어 혹시나 모르니까 어 방을 한 번 다시 한 번 파볼게요 자 방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방송 다시 할게요 자 이번에 좀 나아졌을려나 아 아 자 가보도록 하죠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이거 자 어 오토바이 타고 가죠 아니요 없어요 제가 제가 지금 방금 방송 종료한건데 제가 종료하 종료했다가 다시 킨거에요 그 버퍼링 다시 파면 괜찮을까 해서 말 말 너무 느리게 간건가? 말하고 했는데 저 위쪽이에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저기도 있다 좋아 저 위로 올라가는데요 자 일단 위로 올라갈수 있는 뭔가 어 도움을 줄만 한 게 тому 좀 보셔 자 제 생일은 예 지나갔습니다 3월달인데 여기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가려면 지금 이거를 해킹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가야되거든요 그러려면 여길 지금 어떻게 담을 넘던가 해서 들어가야되는데 어 어 어떻게 얘가 되지? 해킹할만한 어 주변을 볼만한 카메라도 없구요 어 어 어 어 오토바이타 고 안돼요 야 쟤 어떻게 올라가지? 쟤 올라가야되는데 갈수있는 틈이 없네 야 틈바구니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어 잠깐만 여기있다 자 이쪽으로가서 어 잠깐잠깐잠깐 저기 뭐 여기 뭐 뭐 있는데? 시스템키? 아니군요 뭔진 모르지만 가득 찬거야 됐어요 자 올라가고 올라가고 야 야 이것도 어디있어 이 카메라같은게 없기때문에 어 있다 카메라 있군요 자 해킹하구요 시티고이스 시티고이스 무슨 단말기인가 그게있으면 예 시스템키를 얻더라구요 시티고이스 아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아 여기 여길 타고 가야되는데 저거 저거 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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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되지 이거 폭파 어 오케이 발전기 발전기가 두개 남았습니다 발전기를 지금 어 올리는거였구나 아 아 아 여기 내려가는거 있었지 뒤편이었나 아 헉 예 어 지금 하... 이거 아까 괜히 내려놨네? 그럼 여기서 저쪽으로 어떻게 가지? 국가에서... 하... 아 이쪽으로 가면 되나? 이 정도 해킹 실력이면 뭐든지 가능할 것 같아 잠깐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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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이런게 모두가 가능한 이유가 시티 오에스라는 오에스때문이야 시티 오에스란 시티 오에스란 오... 체계 때문이죠 그니까 그 본사에 가서 직접 백도어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걸로 침투를 하는거지 자아 일로 못가네? 저기로 어떻게 가야되지? 저기로 어떻게 가야되지? 저...저...저기로 어떻게 가지? 이렇게 돌아서 봐야되나? 이렇게 돌아서 봐야되나? 어 여기 아닌데? 자...여기가 맞아요 야... 오케 오케 오 들어가야되냐?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내려야될거 같은데? 야...이씨... 야...이씨... 야 이러면 안되는데? 탁! 이렇게 해서 가야돼? 자...저기...에...있어요 자...카메라 저기있네 자...해제 자...저기...에...있어요 자...해제 자...모든지 원하는건 내 맘대로 자...모든지 원하는건 잠깐만 저긴데? 자...모든지 원하는건 어...이게아니야 야...이게아니야 이거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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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시 올라와 끄덕음 야...개인이 이정도 해킹점을 가꾸시면 천재지 천재 천재가 아니라거고 아...이거...뭐라고 설명이 될지 모르겠다 예... 자 발전기 두번째 끝까지 아 저거 못가네 됐어요 야 나 오토바이 어 나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어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아 이쪽으로 나가는게 됐군요 내가 떨어지면 아프겠는데 어휴 쒸개 내 오토바이 오토바이 위에 있는데 누가 갖고 옵자 이야 이번엔 들어가는것도 힘들어 나를 보내줘요 나를 보내줘요 나를 보내줘요 자 카메라가 있는거 보니깐 카메라를 이용해야되는거 같애 아 이 연결되어있구나 자 그럼 이쪽 카메라로 아 카메라가 아닌데 이거 자 카메라로 가서 이쪽이죠 그렇다는건 자 여직 카메라 있구요 일단 캐리어 다시 올리고 자 해제 자 해제 아따 카메라를 해킹해서 카메라 위치로 그니까 이게 해킹은 원래 이게 뭐 시야가 안다도 그냥 막 할수 있는거잖아요 하지만 이 게임에서는 예예 그게 있어야죠 시야가 닿아야지 해킹할수가 있잖아요 어 지금 이거 열어야되는데요 열려면 이 카메라로는 지금 안되는거 같은데 마땅히 뭘 할수 있는데가 없어 지금 마땅히 뭘 할수 있는데가 없어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거 그렇다면 이거를 야 여기 타자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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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가구요 올라가고 천천히 자 크레임 해킹하고 천천히 옥케에에에에에e 어, 농담도 할 줄 아는데? 어, 저거 뭐야? 자, 음성도청 오디오로그 자, 내려가구요 백장님 어서오세요 설마 설마 어, 아무것도 아니군요 아무것도 없는데군요 어, 뭐야 뭐야 이거 움직이는거 같다? 어, 움직이네? 자, 일단 전력이 들어왔으니까 통신방이로 바꾸자 블랙아웃으로 전력통쟁이 야, 여기 혹시 어디야? 야 완전 봉거지를 찾은건가? 야, 벙커의 전력을 공급하십시오 야, 이거 완전 봉거지인데? 야아 넓어요 베트맨 동굴처럼 우어어어 이렇게 우어어어 우어어어 무엇이든지? 도장의 시스템. 아름다운 시스템. 안정적거리는 것입니다. 아직은 여기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알게 된 데서의 사이피와의 사이피에서부터는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확인해봐요 저기요? 그냥 경제적이고 그 다음 말입니다. 두번째 꺼가 어 클레라가 아닌거라는건 확실하네 얘도 같이 찾아주고 있으니까 전 도시를 다 감시할수 있는거 같은데 우와 여기 나중에 되게 활발해질거 같아요 지금 막 덮어져있고 막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활발해질거 같아 자 가보도록 하죠 야 여긴 가는것도 힘드네 클레라가 되게 찬다까지 많이 도와줬나 보군요 자 가도록 하죠 여기 시티고이스 시스템 침투해야되는거 같아요 야 침투하는거야 뭐 컴퓨터로 그냥 밖에서 싸우는거 싫어해 싸우지마 자 의경인들 와서오세요 아우 예 회사님 다음이 또 뵙도록 내일 또 뵙도록 해요 아 할머니 댁 전투는 싫어 싫어해 해킹게임이잖아 해컬로 재밌게 해야지 전투를 하려면 예 gta5가 낫지 탁 탕 탕크도 있고 막 그러잖아 탕크 있고 막 예 거시기 탕크 있고 탕크도 있고 탕크도 있고 탕크로 아이고 나 저 빈거리 연결 자 CTOS 300명 자 카메라 어 카메라 저기 있었는데 저기 저기 있다 카메라 자 여기서 해킹을 하도록 하죠 자 이걸 시작점으로 야 폭력배에게 돈을 횡령함? 폭력배에게서? 전직 오토바이 갱단 전직 오토바이 갱단이야 자경단어 마크? 근데 자경단어는 얘 하나밖에 없잖아 얘 하나잖아 또 누가 있나? 자 접속코드 접속코드 바람을 피움 바람 피웠어 에이 나쁜놈 같으냐고 너 인마 왜 바람 피웠어 여기 있다 자 접속코드 해킹하구요 자 서버 해킹 카메라 더 없나? 자 쟤 쟤 쟤 쟤 쟤를 잡아 얘를 잡아야돼 지금 얘를 잡아야되 지금 얘를 잡아야되는데 쟤가 지금 카메라 있거든요 잠시만요 출발 자 카메라 저걸 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아 다른데 카메라가 없어 쟤 야야랭 왼쪽으로 조금만 더 왼쪽으로 안돼 왼쪽으로 안 돼! 야 그쪽으로 돌지마! 안 돼! 이 새끼들 아아! 찌! 자, 잘못했어 자 다시, 다시 이쪽으로 아, 이거 폭발을 해야겠다 이거 폭파, 폭발을 해서 이쪽으로 시야를 돌려야겠네 자, 카메라 좀만 더 앞으로 가 자, 이쪽 왼쪽에 있는 거를 해킹해서 폭발을 해서 시야를 저쪽으로 돌리고 좀 앞으로 가 그치 아이고, 죽어 아이고, 죽어버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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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아이고, 죽어버렸는데? 아, 죽어버렸어! 아, 아, 경고 스탑, 히트, 퐈트, 퐈트 직접 가야될 것 같애 어쩔 수 없네요 직접 가죠 자 일단 자 자 자 육지 여러분 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이쪽으로 가구요 자 뭐 할 거 없나? 오 야 뭐야 너 자 위로 올라가자 들기뿐했어요 들기뿐했어요 자 됐어요 어? 못 올라가네? 야 저기도 못 올라가네요 갈 곳은 저기 한군데 밖에 없다는 소린데 카메라 없나? 카메라 야 이쪽 아니잖아 자 저쪽으로 관심 끌구요 야 야 씨 지금 이거 그냥 잠입하면 되는 거였는데 자 비디오로그? 시티즈는 오였어요 오에스 뭐야 이거 푸드 디스트럭션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드링크 야 이것까지 다 와 어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야 진짜 담배 피우고 있고 한명은 침대에 누워있고 앰버 웨이버 27살 호텔 룸이야 헬시 리스크 건강에 안 좋은 거 야하하하하하하 야 섬뜩한데 자 자 이렇게 백도어를 만들죠 자 잠시만요